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웁서 관광중고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그동안 1강에서부터 30강까지 교재의 모든 내용을 다 잘 정리해봤고요. 31강과 32강 이 두 시간을 통해서는요. 그동안 배운 교재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중요 표현들만을 간추려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1강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 배운 단어들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중요 단어들만을 간추려 그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겠고요. 32강 시간에는요. 그동안 배운 여러 패턴들 중에서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패턴들만을 간추려 하나하나 그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동안 배운 단어들 중에서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만을 간추려 그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어울리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 뜻이 뭐였었죠? 시허 뒤에 사람이 올 수 있지만 헤시 뒤에 사람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예를 들어 당신에게 잘 어울립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쩐 시허닌 이렇게 만들었었죠. 자 두 번째 정리해볼 단어가 바로 환이라는 단어인데요. 동사로 쓰여서 바꾸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표현한다면요. 환 젠 바꾸다 돈을 즉 환전하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두 번째 환 호 바꾸다 물건을 즉 교환하다는 의미로 사용했었죠. 세 번째 환 이후 바꾸다 옷을 즉 옷을 갈아입다 이러한 정리해봤었죠. 자 세 번째 정리해볼 단어가 바로 토이라는 동사인데요. 물리다 빼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 토이 호 물리다 물건을 즉 환불하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토이 쉐이 물리다 세금을 즉 면세라는 의미로 사용했었죠. 토이 황 물리다 황을 어떻게 체크아웃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자 네 번째 정리해볼 단어가 바로 숫자를 물어보는 의문대명사인데요. 지 며칠 물어보는 단어로 쓰이면서 10 이하의 수를 예상해서 물어봅니다. 이때 반드시 뒤에 양사를 찾는 특징이 있었죠. 이와 비교되어지는 도어샤 얼마 라는 뜻으로 쓰이는 의문사인데요. 수의 제한이었고요. 양사를 취할 수도 안 취할 수도 있다는 점 이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숫자를 물어본다. 이것저것 따지 말고 뭘 던져라? 도어샤. 뭘 던져라? 도어샤.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다섯 번째 정도부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매우라는 뜻으로 쓰이는 헌. 두 번째 아주라는 뜻으로 쓰이는 타이 또는 퓌이장이 있었고요. 정말로 쓰이는 단어 짠. 가장이라는 최상급을 나타낼 때는 쥐이. 훨씬 더욱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꺽. 이러한 단어를 형용사 앞에 붙여주는 위치상의 특징까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리할 단어가 바로 지시대명사의 활용인데요. 어떻게 여썼었나요? 쩌나 이렇게 해서 가까이 있는 것을 쩌. 멀리 있는 것을 나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여기다가 글자를 바꿔뀌면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쩌거, 나거, 거를 붙이게 되면요. 이것, 저것 또는 그것으로 쓰였을 거고요. 쩌종, 나종 하게 되면요. 이러한 종류, 즉 이러한 뜻으로 쓰이거나 저러한, 그러한 뜻으로 활용될 수 있었죠. 그리고 쩔, 날, 이와 같이 어를 붙였을 때는요. 여기, 저기라는 장소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쩌, 비엔, 나, 비엔 했을 때는요. 쩍을 의미하는 방위전미사 삘을 붙여서 이쪽 또는 저쪽이라는 뜻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단어 자우가 보이는데요. 그 뜻은 두 가지로 쓰였었죠. 첫 번째, 찾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뒤에 사람, 사물이 왔을 거고요. 만약 거슬러주다라는 동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사람, 돈이 오는 수요 동사로 쓰였다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여덟 번째 정리해볼 단어가 보입니다. 따, 수한, 조동사, 즉 동사 앞에 쓰여서요. 뭐뭐할 생각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계획이다 한 뜻으로 유용하게 정리했었죠. 아홉 번째 정리할 단어가 바로 이하오라는 단어인데요. 원하다, 필요하단 동사로 쓰이게 되면 뒤에 명사를 따라붙었고요. 만약 뭐뭐하려고 하단 의지로 쓰였을 때, 즉 조동사로 쓰이게 되면 뒤에 동사가 따라붙었었죠. 이와 비슷한 뜻으로 뭐뭐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즉 당위관계를 나타내는 말도 꼭 정리해봤었죠. 자, 열 번째 단어가 앞에서 배웠던 건데요. 비엔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 비엔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말의 뭐뭐쪽 방위전미사로 쓰여서 이쪽이란 말을 저 비엔, 저쪽 그쪽이란 말을 나 비엔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왼쪽이란 말을 주어 비엔, 오른쪽이란 말을 요 비엔 이렇게 비엔을 활용했었죠. 마지막으로 안쪽이란 말을 리 비엔, 바깥쪽이란 말을 와이 비엔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었고요. 하나 더 응용해 볼까요? 앞쪽이란 말은 젠비엔, 뒤쪽이란 말은 호비엔 이렇게 응용, 활용하면서 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다 같이 보시면서 아하! 자, 열한 번째 단어 정리해볼까요? 빠오, 쪼, 포장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빠오, 싸다라는 동사와 쪼, 담다라는 동사가 만나서 빠오, 쪼, 포장하다는 뜻으로 응용해 볼 수 있었죠. 열두 번째 단어 보입니다. 자, 샹, 쩌, 샤. 지난, 이번, 다음이란 뜻으로 쓰이는 살쪄샤라는 시간의 선호를 의미한 단어인데요. 지난번이란 말을 샹, 쯌, 이번이란 말을 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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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이란 말을 샤, 쯌, 쯌 이렇게 같이 외워 보시고요. 지난 달을 말하고 싶을 때 샹, 거, 유에. 이번 달을 말하고 싶다면 쩌, 거, 유에. 다음 달을 말하고 싶다면 샤, 거, 유에.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지난 주라는 말은요. 샹, 거, 싱, 치. 이번 주라는 말은요. 쩌, 거, 싱, 치. 다음 주라는 말은 샤, 거, 싱, 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열세 번째 정리해 볼 단어가 바로 우리 가게라는 표현인데요. 표현이 다양합니다만 첫 번째, 워만 샹, 뎐. 우리 상점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워만자. 우리 집 그대로 활용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워만절. 이때 쩔을 붙여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라고 정리해 봤을 겁니다. 열네 번째 단어가 보이는데요. 만이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천천히 하단 동사로 쓰였을 때 징, 만디얼. 좀 천천히 해주세요. 이렇게 활용해 봤고요. 천천히라는 부사로 쓰일 수가 있었죠. 이때는 징, 만용. 천천히 잡수, 셀은 유용한 표현 정리해 봤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단어가 보입니다. 화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빨리하단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징, 콰이디얼. 좀 빨리 해주세요. 라고 활용해 봤고요. 빨리라는 부사로 쓰였을 때는요. 콰이라이바. 빨리 오세요. 이와 같이 동사 앞에 붙었죠. 열 여섯 번째 단어 정리해 볼까요? 정찰재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활자. 아니다. 두 개의 가격이.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부장자. 아니다. 내리다. 가격을. 즉, 가격을 내리지 않는 표현. 정리해 봤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장자. 아니다. 흥정하다. 가격. 즉, 가격을 흥정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로 정리해 봤을 겁니다. 열일곱 번째 단어는요. 문장 끝에 딴. 딴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 딴이라는 단어는 목록, 리스트를 의미한 단어를 썼죠. 그래서 차이, 딴, 음식, 목록. 즉, 메뉴판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토이, 호, 딴, 물리, 물건, 목록이라는 단어를 결합으로 판매, 취소, 영수증 이렇게 활용해 봤었죠. 세 번째 단어가 마이, 딴이라고 해서 사다, 영수, 목록을 즉, 계산하다는 뜻으로 정리해 봤을 겁니다. 열여덟 번째 단어가 보입니다. 영수증이라는 표현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소주, 받는 근거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 화표, 발송하다 표, 즉, 전산으로 발송하는 표 이렇게 정리해 있었죠. 열여덟 번째 단어는요. 화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나라 돈, 한국 돈을 한비 같은 말, 한유엔. 중국 돈을 인민패라 쓰면서 렌민비 이렇게 정리해 있었고요. 달러라는 의미도 두 가지 표현이 가능했었죠. 메이윤엔 또는 메이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일본 돈을 응용해 본다면 을엔 이렇게 말했고요. 유로화란 말은요. 오엔 이렇게 정리해 있었죠. 자, 스무 번째 단어를 정리해 볼까요? 조동사, 호의가 동사표에 쓰였을 때 첫 번째, 뭐뭐할 줄 안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뒤에 기술이나 외국어가 따라 붙었을 거고요. 만약, 뭐뭐일 것이다 라는 시간을 연결하게 되면요. 추측관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스물 한 번째 단어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판매에 사용되는 물건의 용어를 정리해 본다면요. 상품을 말할 때 샹핀, 제품을 말할 때 잔핀, 사은품을 말할 때 쩡핀, 견본품을 말할 때 양핀 이렇게 나눠 정리해 봤고요. 스물 두 번째, 우리말 한자 쓸 용, 즉 용의 용법을 정리해 본다면 사용하다는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전머용,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는 문장을 배웠었고요. 잡수시다, 드시다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요. 징, 만용, 천천히 드세요, 잡수 이런 동사로 정리해 봤을 겁니다. 만약 이 단어가 부용이라는 형태로 동사 앞에 쓰였을 때는요. 조동사로 쓰여서 뭐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요. 부용, 수어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스물 세 번째 단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말 한자, 졸호자, 즉 어떻게? 하오라는 단어의 용법인데요. 좋다라는 뜻으로 쓸 뿐만 아니라 안녕하다라는 인삿말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하, 안녕하세요, 여기가 나왔고요. 만약 잘 지내다라는 안부를 물어본다는 뜻을 쓸 때는요. 니하오마, 잘 지내십니까? 라는 뜻으로 응용해 볼 수 있겠죠. 병이 났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하올넘마, 병이 나졌나요? 라는 뜻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스물 네 번째 단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문문의 종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 맨 끝에 마가 옵니다. 가장 일반적이라서 일반 의문문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는 정반 의문문 형태를 정리해 봤는데요. 중요한 특징은 문장 맨 끝에 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세 번째, 의문대명사를 사용해서 의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문장 맨 끝에 마, 올 수 없다 이것만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물 다섯 번째는요. 이와 같은 의문대명사의 종류 한번 정리해 볼까요? 누구라는 사람을 물어볼 때, 쉐이. 무언, 무슨, 어떤이란 사물을 물어볼 때, 셔머. 어떻게라는 방법을 말할 때, 쩌머. 어때요라는 상태를 물어볼 때, 쩌머야. 머양, 어느라는 종류를 물어본다, 나. 어디라는 장소를 말할 때, 날. 이렇게 정리했었죠. 스물 여섯 번째 갑니다. 이름절 방향 동사 뒤에 라이나 취가 왔을 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었는데요. 올라오다, 샹라이. 올라가다, 샹취. 내려오다, 샹라이. 내려가다, 샹취. 들어오다, 찐라이. 들어가다, 찐취. 나오다, 추라이. 나가다, 추취. 이렇게 정리하면 오래 기억할 수가 있겠죠. 스물 일곱 번째 단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치사 왕디예요. 방향 명사가 왔을 때는요. 뭐뭐 쪽으로라는 방향을 의미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라는 말을요. 왕첸. 뒤로라는 말을 왕호. 왼쪽으로라는 말은 왕주어. 오른쪽으로 왕요.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스물 여덟 번째 단어 정리해 볼까요? 예약하다라는 동사는요. 한글자 띵, 두 글자 위딩 또는 위류에 이렇게 나눠 정리했었고요. 스물 아홉 번째 서명하다, 사인하다는 동사는요. 한글자 치엔, 두 글자 치엔츠 같은 말 치엔밍 이렇게 정리해 봤었죠. 자, 서른 번째 단어 정리해 볼까요? 가지다라는 뜻의 중국어 두 가지가 있었죠. 손에 들다라는 나, 몸에 진이다, 챙기다라는 동사 딸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서른 한 번째 단어 정리해 볼까요? 우리말라 한자 열 개자, 카이라는 단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카이 먼 문을 열다. 개최하다는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카이 회, 회의를 개최하다 이렇게 결합했고요. 피다라는 동사로 쓰였을 때 카이 화라고 하는 꽃이 피다. 몰다 라는 단어로 쓰였을 때 카이처라는 차를 운전하다 동사 결합 기억해 보시고요. 끓이다는 동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카이 쉐이, 물을 끓이다 또는 끓인 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서른 두 번째 단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다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지혜의 장, 결산하다, 장보를 이러한 결합을 기억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지혜의 수환, 우리말 한자 결산하다 이렇게 배워 봤을 거예요. 세 번째 수환장, 계산하다, 장보를 이와 같은 단어의 결합 정리해 보시고요. 네 번째 후, 지혜의 지불하다, 돈을 이러한 같은 네 가지 동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른 세 번째 동사 따어 역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떠어떠한 장수에 도착하다 그래서 뒤에 장수를 연결하고요. 두 번째, 어떠어떠한 때나 시간에 이르르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뒤에 시간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같은 공간 안에서의 위치 이동, 즉 어디어디로 오다, 어디어디로 가다라는 동사로도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자, 서른 네 번째 단어 정리해 볼까요? 탁자, 책상을 의미하는 다이라는 단어의 상용 표현인데요. 첫 번째, 지혜 타이, 건물 앞에 놓여진 책상이라 그래서 프론트를 의미했었고요. 두 번째, 호에이 타이, 돈이 든 괴짝이 놓여진 책상, 즉 카운터를 의미했었죠. 세 번째, 후 타이, 서비스하는 책상이라 그래서 안내데스크 이렇게 정리해 봤었죠. 서른 다섯 번째 단어 정리해 볼까요? 라이라는 동사용법 볼까요? 오다라는 동사뿐만 아니라 동사 뒤에 라이가 왔을 경우 말하는 사람 쪽으로 오다는 방향보로도 쓸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주어 뒤에 라이가 왔을 때 이때 누구누구가 멋머시는 행위 주체로도 쓸 수가 있었고요. 네 번째, 하다라는 영어의 두라는 대동사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서른 여섯 번째, 기다리단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순히 기다리단 동사로 쓰였을 때는 한글자 땅. 만약 순서를 지키며 기다리는 의미로 활용하고 싶다는 말은 땅호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 단어는 공항이나 은행, 지하철, 기차 등등에서 자질 수 있는 표현이겠죠. 서른 일곱 번째 단어 정리해 볼까요? 디엔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시간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시라는 말은 량디엔. 만약 세어보다는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좀 세어보세라고 해서 디엔, 디엔. 세 번째, 주문하다는 동사로 쓰였을 때 음식을 주문하다라는 말은요. 디엔, 차이. 이러한 결합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른 여덟 번째 단어 보입니다. 부사, 하의의 뜻은요. 또한 역시 두 번째, 아직도 여전히. 세 번째, 그런대로. 네 번째, 도, 더.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었겠죠. 자, 서른아홉 번째 조동사 허용법은요. 뭐뭐할 수 있다. 또는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 또는 뭐뭐시 가능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흔 번째, 뭐뭐해야 한다는 당위에 쓰는 조동사로는요. 첫 번째, 인가이. 두 번째, 야. 세 번째, 대이. 이와 같은 단어. 같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배운 단어를 중에서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중요 단어들만을 간추려 그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중국어 공부의 지름길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무작정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오라. 그렇죠.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해오라.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중국어가 어려운 이유는요. 단어만 애워서 그렇습니다. 즉, 이 단어를 어떻게 조합해서 어떠한 패턴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해아의 지름길이었겠죠. 세 번째, 중국어는 뜻글자라서요. 글자를 보면 딱 뜻이 떠오르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중국어는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누가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상도가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국어는 단어를 외울 때 각각 따로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비슷한 단어들만을 모아서 뜻글자라는 특징을 살려 비교하면서 외워보는 것도 좋은 단어 정리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섯 번째, 한 가지 표현만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요. 여러 가지 표현을 어떻게 같이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해하면서, 세 번째, 어떻게 비교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법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